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조종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 파트는 일단은 제가 1강부터 5강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반복돼서 나오는 거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 번씩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와 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사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항공철도 조사위원회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밑에 보시면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실을 보고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법에 왜 이렇게 적혀 있냐면 기체 관련된 사고가 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사고에 대한 처리 업무를 지방항공청에 위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항공청에서 이 사고에 관련된 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항공철도 조사위원회가 담당을 하게 된 겁니다 항공철도 조사위원회는 지방항공청 소속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나 기체 소유자는 항공철도 조사위원회의 사고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면 그것은 곧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즉 의무사항을 지킨 것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밑에 내용들은 지방항공청장에게 이제 실제로 보고를 할 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시험에 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사고 보고 책에 대해서 그리고 사고 보고 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조종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종자 준수사항은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때도 마찬가지고 구술시험 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항상 조종자는 이 준수사항들을 지키면서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는 낙하물 투여 금지 낙하물 투여 금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행 금지 건축물과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방법으로 비행하는 거 금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비행 금지 야간 비행 금지 관제 통제 주의 공역에서 비행 금지 그리고 주류나 마약류 섭취 금지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금지 50페이지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조종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나 경량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해서 비행해야 된다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해서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초경량 비행장치 특히 여러분들이 운용을 하게 될 무인 멀티콥터는 타 기체에 비해서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정액 비행장치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후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무인 멀티콥터는 후진이 가능하죠 전후 좌우 어떤 방향으로든지 이동이 편안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다른 비행장치에 양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안 된다 조종자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준수해야 된다 최대 이륙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행해야 되고 인적 사항을 기록해야 된다 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자로서 야간 비행 같은 그런 비행을 하고 싶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는 비행할 수 있고 그것은 특별 비행 승인을 위해서 안전기준을 검사를 받고 특별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내용은 조종자 준수사항 준수사항을 너무 막 엄청 어렵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핵심만 핵심 단어들만 잡아서 외우시면 되는데 단 한 번 외울 때 제대로 외우라는 거 이거는 잊지 말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필기하고 구술평가 때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니까요 네 그 다음은 특별 비행 승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별 비행 승인이란 것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써 야간 비행이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거리 외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려주는 겁니다 특별 비행이란 이러이러한 검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된다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승인하는 비행을 말한다 야간 비행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가시권 밖 비행이란 것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조종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기준 검사라는 것은 특별 비행 승인을 받기 위한 검사 자동안전장치 페일세이프란 비행 중에 통신 두절, 저어 배터리, 시스템 이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안전하게 귀환하거나 낙하하기 위해서 해놓은 장치를 말한다 충돌방지 기능이란 것은 장치, 무인비행장치가 장애물을 감지하는 기능이고 충돌방지 등이란 것은 비행기간, 비행장치 간의 충돌방지를 위해서 여기에 기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시각보조장치란 것은 영상송신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FPV 레이싱 드론에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행 승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실무 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내가 특별 비행 승인을 받고 싶을 때 받아야 될 때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알아야 할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들은 아니라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은 항공보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파트에서 결론은 뭐냐면 보험 없이는 운항도 없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내용을 보시면은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기 대여 및 레저스포츠 사업에 사용하려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항공보험에 가입한 자는 가입 신고서 같은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대여업자는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서는 비행장치를 운항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주류 등 제한 내용인데요 여기도 제가 1강에서 5강 사이에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제가 1강에서 5강 사이에 강의를 진행을 해드렸어요 이 부분 기본사항으로 기억을 하시고 점구사항으로 좀 더 추가적인 구체적인 사항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이 부분이에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당연히 기체를 운용을 한다 하면 술이나 마약 같은 것은 당연히 섭취가 안되겠죠 그런데 조종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이란 것을 법으로서 정해놨습니다 그것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이라고 기재를 해놨고요 국가기관 등 무인비행장치도 똑같이 제가 한 번도 강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공공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의 예외사항으로써 특례를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까지가 조종자 준수상인데요 사실 굉장히 좀 단순하게 넘어간 내용들이 너무 많죠 간단하게 이제 뭔가 휙휙 넘어가거나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1강부터 5강까지 여기 있던 내용들을 사실 기본 내용들은 제가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왜 따로 6강이라고 해서 만들어놨냐면 추가사항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어? 이 부분은 내가 아직 교육을 못 받았던 내용들이 있네 근데 일단 기본 내용에서 좀 더 파생된 내용들이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간 내용들은 단순하게 그냥 안 봐야 될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지만 반복되는 내용에서 추가사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직접 보시고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 가지 더 암기를 할 거를 추가를 하자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조종자 준수상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강의에서 빨리빨리 넘어가도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가 같은 문제가 또 나오고 같은 답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기출변형이 되지는 않은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단순 암기가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얼마나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1강부터 5강 복습 차원에서 한번 공부하시면서 6강 추가사항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여기까지 공부는 마무리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